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취미생활을 즐겨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3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GT 가겠습니다. 48년생, 반가운 제안도 시간을 더해보자. 60년생, 기억에 남지 않는 수고는 피해 가자. 72년생, 작은 것을 아끼나 땅을 칠 수 있다. 84년생, 열심히 했던 것에 보답을 받아낸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더해보자. 61년생, 남보다 다른 솜씨의 박수를 받아내자. 73년생, 재미가 아닌 진지함을 더해주자. 85년생, 책 속에 있지 않은 경험에 나서보자.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자고 있던 젊음을 흔들어 깨워보자. 62년생,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되어보자. 74년생, 무서울 게 없으니 욕심을 키워내자. 86년생, 고마움을 갚아주는 대접에 나서보자.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어둠이 오기 전에 고민이 사라진다. 63년생, 달콤한 하루를 사진 속에 담아두자. 75년생, 늦지 않은 후회에 초심으로 돌아가자. 87년생, 공들인 노력의 결실을 볼 수 있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없어도 있는 척포상을 더해주자. 64년생, 그리웠던 얼굴로 회포를 풀어내자. 76년생, 오늘이 아닌 내일의 욕심을 숨겨보자. 88년생, 처음과 끝에 한결같음을 보여주자.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주저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 65년생, 바쁘지 않은 여유의 코를 높여보자. 77년생, 더없이 좋은 날 콧노래가 절로 난다. 89년생, 서러움도 슬픔도 과거가 되어준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기분 좋은 칭찬의 나이를 잊어보자. 66년생, 가지려는 욕심의 외톨이가 될 수 있다. 78년생, 진심을 담아 고마움을 표시하자. 90년생, 미소가 닮은 인연의 사랑이 시작된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구하기 어려운 것을 품에 안아보자. 67년생, 꿈보다 해몽, 긍정으로 해야 한다. 79년생, 억울함이 많아도 마음을 편히 하자. 91년생, 완벽하지 못하면 후퇴를 서두르자.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아쉬움이 아닌 만족을 가져보자. 68년생, 지나가는 나그네의 유혹을 뿌리치자. 80년생, 산처럼 높았던 방해를 넘어선다. 92년생, 떨리고 긴장되던 시험에 성공한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한숨과 걱정은 미소로 변해간다. 69년생, 기분 좋은 승리로 존재감을 뽐내보자. 81년생, 아끼고 싶은 것도 기꺼이 내어주자. 93년생, 작은 고추 매서움에 날개가 달려진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깊은 우정에 고마움을 볼 수 있다. 70년생, 거절할 수 없는 제안 등을 보여주자. 82년생, 눈치가 아닌 당당함을 보여주자. 94년생, 등잔 밑이 어둡다. 도움을 구해보자.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 이별을 서두르자. 71년생, 좌불한석 가시방석이 앉혀진다. 83년생, 칭찬을 넘어 극찬의 어깨가 넓어진다. 95년생, 주거니 박거니 인심이 오고 간다. 96년생, 공연offs Singlet 97년생, 순식시지 52년생, 운영